경기 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 영세건설업체에게 자금을 빌려준 뒤 연 200%가 넘는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업체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경기도 내에서는 백신 접종 동의율이 50%가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이용해 누군가 자신의 땅을 헐값에 샀다면 땅 주인으로서 화가 날 겁니다. 부동산 투기 혐의로 포천시 공무원이 구속됐는데 이 공무원에게 땅을 판 토지주가 화를 내기보다는 죄책감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포천시 공무원 A씨가 결국 구속되자 포천시청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설마했던 일이 벌어지면서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평소 그를 잘 알고 있던 동료 직원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참담한 심정뿐입니다. 부동산을 매각한 전 땅 주인 B씨 역시 당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B씨는 매달 5천만 원 이상의 원금과 이자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어 몇 년 전부터 부동산을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매각에 실패했고 건강까지 나빠져 파산 위기까지 몰렸던 자신을 도와준 게 바로 A씨라는 겁니다. 또 A씨가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아 구입한 것은 퇴직 후 노후를 위한 정상적인 투자였다며 땅을 판 사람으로서 죄책감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퇴직한 후에 유통을 하려고 이걸 매입했는데 이걸 가지고 투기를 몰아가면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너무 억울하고 또 저 때문에 O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걸 보니까 사실 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또 자신의 땅 인근에 전철력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A씨가 미리 알고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자신이 먼저 억울해 A씨를 고소했을 거라며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땅을 판 토지주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포천시 공무원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와 건물을 산 것으로 보고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부동산 매입 전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내부 정보를 알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7호선 연장사업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으며 전체력 예정 부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아온 포천시 공무원은 결국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리게 됐습니다. 공직자의 부도독한 부동산 투기였는지 여론에 휩싸인 마녀 산악이었는지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부동산 투기 의혹 혐의로 21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은 LH 현직 직원 2명과 전직 직원 3명, 경기도 내 기초의원 3명과 공무원 2명, 일반인 11명입니다. 이 가운데 공무원 1명은 40억여 원을 대출받아 전체력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투기한 혐의로 구속된 포천시천 A과장입니다. 일반인들은 대부분 3기 신도시 예정인 고향 창릉지구와 남양주 왕숙지구 등에서 쪼개기 등을 통해 투기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대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투기 사범에 대해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세 건설업체의 자금을 빌려준 뒤 연 200%가 넘는 이자를 받아낸 불법 대부업체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건설업체에 기업 어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받는 수법으로 피해자 38명에게 117억 원을 빌려주고 4년 동안 이자로 57억 3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21명 중 17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4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특사경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영세사업자와 저신용제 등 자금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황사의 미세먼지까지 최근 공기질로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요. 황사와 미세먼지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 최근 몸으로 직접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똑똑한 행동 요령을 짚어보죠.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주상현 가정의학과 교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봄이면 미세먼지가 참 극성이라서 어느새 무뎌진 듯도 합니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얼마나 유해한지 좀 짚어볼까요. 일단 목도 칼칼하고 눈이 따끔거리기도 하는데 게다가 치매 위험도 높인다고요. 네 보통 미세먼지라고 하면 10마이크로미터 크기 분진을 말합니다. 또 이제 더 작은 것은 초미세먼지라고 해서 2.5마이크로미터 크기인데요. 주로 이제 머리카락 두께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의 경우에는 머리카락 두께가 한 30분의 1 정도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직접 호흡기를 통해서 이입되기도 하지만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혈관을 통해서 침투해서 혈관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 밖에도 피부라든지 알러지,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암성 질환, 인지기능 저하 같은 침해 증상에도 많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기질이 안 좋을 때는 외출을 삼가는 게 좋긴 하겠지만요. 부득이하게 좀 외출을 해야 할 때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요즘에 주의보를 많이 하니까요. 미세먼지가 많아서 주의보 이상 단계를 발령이 되면 외출을 삼가하시는 게 좋죠. 굳이 나가신다면 긴 소매 옷을 입으시고 반드시 K94 정도의 마스크를 사용하시면 초미세먼지의 경우도 한 80% 정도는 흡입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피라든지 피부 이런 데에 다 어느 정도 노출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외출이 끝난 후에는 집에서 반드시 샤워를 하시는 것도 좋은 생활 습관입니다. 네 그리고 복부 비만이 있으면 미세먼지에 더 취약하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운동을 멈추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게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노출되면 여러 가지 몸에서 스트레스, 산화, 면역 반응 이런 게 좀 더 심해져서 염증 반응이 더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심내 열관지라든지 당뇨병 같은 만선 질환에 걸릴 위험이 훨씬 더 증가할 수 있죠. 그리고 흔히 운동의 종류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미세먼지로 인해서 폐활량이 감소할 수 있으니까 유산소 운동은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운동을 종류를 갖다가 걷기와 달릴 같은 유산소 운동보다는 스트레스, 근육 스트레칭 위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종류지만 그래도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집안 환경은 좀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코로나 시국에 집에서 요리를 하시는 분들 좀 고민이 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코로나 시국에 주로 외부활동 대신 이제 실내에서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집안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는 환기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한 10분 이상 하루에 2회 이상 하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 미세먼지가 이제 시간대마다 다르는데 보통 그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는 미세먼지가 좀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굽는 요리를 하시거나 청소를 하는 경우에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환기가 중요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꼭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학교 의정보성모병원 주상현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경기 철도 시대에 막이 올랐습니다. 경기도 주도의 첫 광역철도인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의 모든 구간이 개통됐는데요. 하남선을 타면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으로 닿을 수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의 종착역인 하남검단산역. 평일 오후에도 승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남검단산역에서 서울 상일동까지는 10분. 천호역에서 갈아타면 잠실역은 30분. 강남역까지는 5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서울 도심에 직장이나 학교를 둔 도민들의 출퇴근길이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하남을 찾는 서울 시민들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평소에 자주 다녔던 검단산이나 스타필드가 굉장히 역이랑 가까워져서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경기도가 주도한 첫 광역철도 사업인 하남선. 도단위 광역지자체가 주체로 발주부터 공사까지 도맡아 추진한 광역철도 사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시 상일동역에서 경기도 하남검단산역까지 총 7.7km의 노선입니다. 지난 2015년 첫 삽을 뜬 후 지난해 1단계 구간 개통에 이어 전 구간이 마침내 개통됐습니다. 경기도는 새로운 경기철도 시대가 열린 만큼 GTX와 노면 트램 등 유기적인 철도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주 TV 최창순입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7일 남았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져 오면서 선거 열기도 점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주거 안정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각 후보는 어떤 해법을 내놨을까요? 심다혜 기자가 비교했습니다.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서울주택문제 해법입니다. 박영선 후보는 30만 호를, 오세훈 후보는 36만 호를 5년 안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 후보는 공공주도, 오 후보는 민간주도의 공급을 주장합니다. 제가 이 상부 공원으로 조성되는 이 구간에 수직 정원, 등대를 만들어서 토지임대부 반값 아파트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재개발, 재건축해야 될 때가 꽤 있어요, 그죠? 네. 이거 잘 안 되고 있죠? 네. 제가 들어가면 이거 제대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1인 가구 증가로 두 후보 모두 소형 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공공주택의 한계를 지적하며 민간 참여 방식을 제안했고,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마찰이 큽니다. 이러한 갈등 요인을 최소화해가면서 계속해서 청년주택을 늘릴 필요가 있고요. 지난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오히려 지금 1, 2인 가구가 턱없이 들어가 살 집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설명합니다. 21세기형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1980년대식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4인 가족 중심의 아파트만 짓는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1, 2인 가구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평수를 좀 줄여서 가구 수를 좀 늘리고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청년 주거 문제를 두고 박영선 후보는 전월세 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오세훈 후보는 월세 지원 대상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의 공약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참여연대와 주거시민단체들은 박영선 후보가 공약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세부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는 건축비용과 원주민 이주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민간 재건축 방식의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4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경기도 내에서는 백신 접종 동의율이 50%가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내 75세 이상 노인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는 72만 2천여 명이며 지금까지 32만 9천여 명이 접종에 동의해 45.4%의 동의율을 보였습니다. 또 같은 시기 접종자인 노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3만 3천여 명 가운데 1만 2천여 명이 동의해 37.9%의 동의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 여러분의 이야기가 뉴스가 됩니다.